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에서 제작된 과학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졌는데요. 지난 2012년 YTN 사이언스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본부가 개발도상국에 과학 콘텐츠를 공급하는 K-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네스코 아태지역본부의 김광조 본부장과 함께 K-사이언스의 진행과정 그리고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하면 UN 산화기구고요. 특별히 교육과 과학, 문화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도모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유네스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UN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UN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주로 교육과학, 문화기구에 특화해서 UN의 궁극 목표가 평화를 정진하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유네스코는 교육과학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이런 평화를 정진하고 또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네스코 아태 본부는 총 18개 나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여기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사무소가 있는 방콕의 태국을 비롯한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직접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48개 나라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네스코 아태 지역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한국인이 선임되기는 본부장님께서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교육과 문화의 가치를 이 지역의 여러 나라와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YTN과 저희가 함께하는 K사이언스 이전에 저희 유네스코 아태 지역 본부 혹은 방콕 사무소에서는 지금 주로 교육 그리고 문화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예를 들면 교육 분야는 모두를 위한 교육 혹은 Education for All,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EFA라고 하는데 특히 처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그것도 양질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회원국과 같이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문화 쪽은 유형 유산, 무형 유산, 심지어 수중 유산, 각종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개성하고 차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또 전부와 함께하는 일인데 특히 교육 쪽에서 저희 K사이언스는 특히 우리 아티지역 회원국, 특히 중진국 혹은 저개발국에는 아주 요긴한 일이고 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좋은 반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K사이언스 프로젝트 하면 저희 뉴스에서도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YTN 사이언스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나라에 무상으로 교육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유네스코와 YTN 사이언스가 함께 시작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우선 제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YTN 사이언스 측에서 제가 또 한국인이니까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희림 본부장님을 비롯한 YTN 간부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YTN K사이언스 측의 콘텐츠를 저희 직원들과 우선 내부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몇 개 나라 타지를 해봤습니다. 타지를 해봤는데 해보자 하는 그런 호의적인 반응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7개 나라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이 매우 좋아서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한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문화 콘텐츠 가요라든가 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반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K사이언스 프로젝트는 과학 교육이라는 데 좀 독특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나라들 반응을 보면 가장 최근에 두 나라 사례를 보면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사이언스 클래스를 시작했는데 이미 시작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이 있고요. 특히 월남에도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지난 8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한국의 맛이라 하나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너무 반영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역에는 이미 K-POP, 한류가 광범하게 퍼져 있고 또 그 이전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한 3, 40년 동안 정말 적빈국에서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어느덧 선진국 문턱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세대 반만에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이겠는가? 교육, 과학기술 발전, 인력 개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한류와 같이 상승작용을 해서 많은 기대가 있고 또 막상 이렇게 시범을 해보면 반응이 좋은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지까지 K-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진출을 했군요. 피지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콕 사무엘스에서 함께 일하는 48개 회원국이 크게 보면 소직으로 나눈다면 남태평양에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7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라고 부르는 아시안 국가들 그리고 우리 한중이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이게 다 포함을 하는데 K-사이언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능하면 이런 소지역을 아태지역 중에서도 여러 지역의 한 나라 정도는 시범으로 사업을 실시해보면 어떻겠는가 처음부터 구상을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좀 주목할 만한 성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또 필요할까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사업 성과를 좀 더 면밀하게 성과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바탕 위에서 아무래도 우선 콘텐츠도 다양하게 우리가 보통 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트 이런 분야들은 교육 분야 중에서 특히 개인이나 나라 발전이 꼭 역인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 스템 분야를 두루 망라하는 콘텐츠 개발이 이미 YTN 사이언스, K-사이언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콘텐츠를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번역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아태 지역도 지역이 광범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 소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필요하다면 좀 맞춤형 콘텐츠로 개발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대규모로 방영을 하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YTN 사이언스, K-사이언스 콘텐츠를 교육에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양질의 과학 교육이 될 수 있으려면 교사 교육이 또 요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더 확대시키고 현재 맞춤형으로 바꾸는 문제, 교사 교육 문제 그리고 나라를 더 확대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K-사이언스 프로젝트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YTN 사이언스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어떤 협력과 공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한국인으로서 제 조국에서 그것도 YTN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그리고 제가 유네스코 일하는 동안 또 그 이후에라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를 하겠는데요. 문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주 없이 살 적에, 가난할 적에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새 도움을 받은 것을 되돌려줄 때가 되었고 특히 과학,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 앞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 조국에서 YTN, K-사이언스를 통해서 더 많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제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큰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K-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또 기여하고요. 또 과학 콘텐츠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김광조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